비행기 타고 가네요 너 지금 좀 어색하지? 아니요? 어색한 것 같은데? V레븐? 위버스레븐? 좀 오랜만에 켜나?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 그거 진짜 웃겼는데 이거? 아니, 그거 뮤직뱅크 촬영장에서 먹는 거야? 네, 먹고 그거? 궁금한 게 무슨 컨셉인지 그거 고든 램지님이 고든 램지님이 하신 틱톡을 제가 따라한 거 고든 램지님이 그걸 하셨어요? 근데 그걸 했는데 그분도 하고 원래 원작자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 했는데 그냥 딱 보고 인기도 많고 그리고 재밌어 보이기를 해 봐야겠다 궁금한데? 막 이런 거 하지... 막 이렇게 웨이브 하지 않나? 그거는 다른... 그거는 없는 건 이거 그거 근데 그게 고든 램지님이 막 직접 자기가 막 우리 막 소금 치는 약간 그런 거구나? 그런 거구나 그래서 갑자기 갑자기 먹다가 이게 왜 나왔지? 약간 이 생각을 컨셉이 약간 그거 맛있어서 춤추는 느낌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지 않았나? 천만... 그게 진짜 작년 마마 때 네 그거 딱 작년 마마네 이제 근데 중요한 건 내일 대한민국 선수들이 나온다 파이팅! 흥, 민, 손 흥, 민, 손 흥, 민, 손 흥, 민, 손 제 월모델입니다 진짜 이거, 손 손님 하트 파이팅! 파이팅! 오늘 제가 응원을 직접 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진짜 그때도 안 보는 수 있었는데 그래도 보지를 못해요 응원하면서 그 에너지로 연습해야겠다 진짜 너무 근데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 김민재 선수도 너무 잘하고 계셔가지고 항상 보고 있고 이번에 좀 할만합니다 진짜 기대가 많이 한국 선수들 너무 잘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네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희찬 선수도 있고 황희조 황소 황희조 님도 있고 황희조 님 파이팅! 대한민국 파이팅! 여러 나라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근데 저희는 뭐 저희는 뭐 한국인이니까 한국인 응원하는 거 그렇게 건강하게 서로 스포츠맨식 이제 네, 그렇죠 뭔지 알죠? 알죠 알죠 들기고 이제 그게 바로 월드컵 그렇죠 그렇죠 그게 바로 월드컵 이제 스포츠라면 제가 경쟁하면서 월링픽이든 그런 게 약간 좀 선일 경쟁 그렇죠 약간 진짜 많이 했어요 제가 세일 엄청 많이 해서 근데 약간 그런 쾌감이 있더라고 약간 뭔지 알죠? 어 제가 옛날에 그래도 원가로 살 수 없는 거를 아니 그러니까 살 수 원가로 살 거를 살 거를 엄청 싸게 나는 절반 값에 살고 막 이런 거를 진짜 싼 값에 물건 엄청 많이 사니까 행복하더라고 그게 진짜 좋아요 약간 뭔가 약간 바뀌었어요 뭔가 이제 못 때문에 뭐 바뀌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바뀌었다 실내에서 찍는 거를 막 바깥에서 찍고 막 그랬던 거 교복 어떤 거 그리고 무대 하는 거 무대 말고 그때 뭐 저희 하나 또 찍은 거 있잖아요 막 눈밭에서 부르고 했던 거 그게 원래 실내에서 찍은 거였어 그게 그것도 나갔어요? 그것도 나왔던 거 같은데 나왔던 거 같은데 근데 저는 못 봤어요 어쨌든 월드컵 볼 거냐고요 근데 월드컵 볼 시간이 없어 보고 싶은데 하이라이트로 봐야죠 내일 진짜 보고 싶 내일 근데 그냥 안 보면서 중간중간에 좀 보려고 쉬는 시간에 재밌을 것 같다 진짜 잘했으면 좋겠다 정국 선배님 개막식 무대 봤어요 봤어요 봤습니다 네 대박 저는 그 투샷이 너무 놀랐어요 딱 사진 솔직히 완전 뭔가 느낌이 완전 다르시니까 느낌이 다른데 둘 다 월드스타 그러시니까 자랑 자랑 뭐 제 감히 말씀 뭐라 해야 되지? 조심스럽지만 자랑스럽습니다 왜냐면 이제 월드컵에 그런 우리나라 사람이 무대를 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건데 선배님이시니까 저희 회사에 대박 멋있습니다 이렇게 먹는 스타일 한국말 잘하시네요 한국 사람이라고 머리색 희생은 머리색 하고 싶은 거 있다며 있는데 이거는 약간 비밀 비밀이 좋지 않을까 비밀이 좋죠 서프라이즈로 있는데 저는 뭐 털이 털이 길게 자란 거구나 맞아요 옆에서 보는데 머리카락이 있는 줄 알고 봤는데 제가 좀 털이 많아서 아무튼 아무튼 머리색을 하고 싶은 거 있어요? 아니 저는 지금 근데 제 탈색모여서 탈색모를 현재 검정색으로 갈색으로 염색한 상태여서 다시 탈색을 못 그래서 조금 기다려야 해요 좀 기다려야 해요 저는 저는 탈색머리? 심도 있는 고민을 왜냐면 탈색을 할지 안 할지 갈색을 할 거 과연 뭐야 이거 이상한 질문 넘어가죠 넘어가죠 넘어가 넘어가 점점점 선호 어딨니 선호 저기 옆방 저쪽 좀 감이 있어요 아하 너무 빨라 중국어 할 수 있습니까? 중국어 잘못 저쪽 최초 타임 해야겠죠? 네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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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열심히 연습을 하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안 보여지 댓글 댓글이 멈췄어 여러분 월드컵 같이 재밌게 봅시다 저희는 연습도 해야 되겠지만 저희도 응원해 주시고 월드컵도 응원해 주시고 그럼요 네 파이팅 모두가 파이팅 바이바이 바이바이 안녕 어떻게 하는 거지? 좋네? 네 바이